건물 담보 대출 알아봤어? 생각보다 많이 땡길 수 있을 것 같던데? 엄마 말 듣길 잘했지 나쁜 새끼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끔찍한 악마로 변한 이야기 그거 우리 엄마 돈이야! 돈 어디 있니? 저한테 잘 있어요 나란히 감방에 쳐놔야 알았어? 저녁의 시יק 20% 다성을 untuk 다둒 근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10% 4% 10% 12% 5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